태정 씨. 너 정말? 가요 그냥. 너 진짜 대단하다. 이러려고 순순히 헤어진 거야? 이렇게 내 뒤통수 치려고? 아니에요 그런 거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아이 지운다고 했잖아. 너도 헤어진다고 괜찮다고 했잖아. 네가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하는 짓이야? 처리한다는 이. 그런 말 하지 말아요. 당신 아이 세상에 없어. 이 아이 내 아이야.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어. 넌 항상 이런 식이었어. 네가 다 참고 희생하는 것처럼 울면서 항상 내 목을 조였어. 그걸 방패막이 삼아서 널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. 내 희생 알아달라고 한 적 없어. 보상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. 다 내가 좋아서 당신 사랑해서 한 일이야. 그러니까 당신 헤어지자고 했을 때 미련 없이 설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. 이게 미련이 없는 거야? 감쪽같이 나 속이고 숨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잖아. 내가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제 더 이상 뭘 어쩌겠냐. 그런 마음으로 평생 내게 돼서 떨어지지 않으려고. 그러니까 선유통이 알게 한 거잖아. 그런 거 아니에요. 선유도 우연히 알게 된 거고 나 정말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할 생각이었어. 나 혼자서 나올 생각이었다고요. 어떻게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. 이제 겨우 벗어내려고 하는데 다른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경으로 날 막겠다는 거야? 내가 그렇게 되게 둔 것 같아. 이러지 마. 이거 내 아이 거야. 내 아이한테 이러지 마.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.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래.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.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정말.